LH 토지주택 연구원 LH 토지주택 연구원의 오정익 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H 토지주택 연구원은 공기업이 아닙니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이런 전시에도 나오나요? 전시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JBS에서 얼마 전에 음식물 자원화 시스템, 바이오 시스템이죠? 이거에 대한 저희가 리포팅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응이 있었고요. 참 이거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주는 좋은 개발이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나온 퇴비가 바로 질 좋은 유기질 퇴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 관계된 오늘 전시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봤던 이게 자원순환 바이오 시스템이죠?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 시스템.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 시스템. 그 장치가 여기 설치가 돼있네요? 설치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세하게 우리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박사님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주셨던 추석연구원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발명,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 개발. 개발의 동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게 1960년대부터. 그렇죠. 주택공사도 LH도 62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8년 현재까지 봤을 때 많은 설비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적용이 돼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스마트해지고 아주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6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버려야 되는 방식이 아주 좀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직도 쓰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냄새나고 불쾌함을 주는 음식물 수거통을 좀 더 개선하고 버리는 방식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공동주택의 상품화, 품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는 것을 착안해서 단지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게 연구의 배경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종전의 음식물 처리 방식하고는 너무도 달라요. 이거 말 그대로 혁신적인 건데 이것은 물론 공동 프로젝트로 하셨겠지만 이 결과물이 현장에서 로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게 수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퇴비 가지고 텃밭을 읽은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퇴비가 확실히 유의질 퇴비라는 것을 필드웍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사님이 개발자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장치는 수서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하고 똑같은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입주민들은 카드를 나눠주게 된 거에요. 이 카드 읽는 거? 이 카드를 나눠주면 사람들은 자기 동호수가 적혀져 있는 이 카드 기록되어 있는 카드에 카드를 가지고 이 카드를 들면 뚜껑이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는 RFID 카드 근데 여기 수서단지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분들 많이 살다 보니 이걸 또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고 이런 분들은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해서 비밀번호까지 비밀번호도 각자 자기 비밀번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 카드를 대면 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까? 열립니다. 이게 열리고 나면 여기다가 음식물을 씹어넣는 거에요? 여기다가 음식물을 가져온 음식물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다시 카드를 대면 뚜껑이 닫히게 되고요. 아 카드를 대면 뚜껑이 닫힌다. 입주민들은 거기까지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 기기 안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태비화가 되는 겁니까? 반응조 안에는 두 개의 큰 탱크가 존재하게 되고요. 아 이 안에 혹시 이 안에 내부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모형이라 안에는 비어있고요. 아하 저기 동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옆에 장치를 아 저 옆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장치가 반응조가 좌우로 나뉜 거 두 칸으로 나뉜 그거죠? 이거는 조금 또 업그레이드돼서 병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 병렬요? 네. 그럼 이 안에 내부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아 이거 참 저희가 특별한 구경을 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반응조에서 퇴비화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음식물을 넣습니다. 넣었으면 이 반응조에는 이 교반조가 이렇게 교반이라는 것을 섞어주는 거 이런 반응, 교반조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만든 목질바이오칩이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그럼 목질바이오칩이라는 것은 미리 안에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넣어놔야 됩니다. 아하 그 목질바이오칩은 일반 나무, 톱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산으로 세정해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줍니다. 아하 그러면 음식물이 발효가 될 때 빨리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한 명이, 열 명이 만들어지고 수, 두 명이 만들어지듯이 그런 미생물을 빨리 발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잠깐만요. 지금 이 교반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1차 반응조인가요? 요게 1차 반응조입니다. 그럼 1차 반응조에서 목질바이오칩하고 목질바이오칩하고 음식물하고 섞여서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분도 있을텐데 물기는 목질바이오칩이 흡습을 하면서 흡습을 하면서 발효 반응이 진행하면서 수분은 바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5측에 있는 2차 반응조로 2차 반응조로 옮겨가죠? 옮겨가는 겁니다. 2차 반응조는 1차 반응조와 똑같은 방식으로 2차 반응조로 옮겨가죠? 물질이 넘어오기 전 단계까지 계속 숙성을 하기 때문에 주기가 1주일이면 1주일 동안 숙성을 하는 거고요. 2주일이면 2주일 숙성인데 1주일 이상이면 충분히 숙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온도를 저희가 35도시로 세팅을 해 놓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 히팅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보통 여름철, 가을철, 봄철은 35도시라고 하면 히팅을 거의 하지 않아도 온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35도 이상이거든요. 아하... 겨울철에만 가온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그게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온도죠? 시스템이 온도가... 자, 그 다음에 2차 반응조에서 끝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산물은 2차 반응조는 이렇게 저거는 공동주택용이고요. 사실 이거는 학교, 그 다음에 급식시설, 군부대 이런 쪽으로 개발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기는 반응조가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차와 2차가 병렬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아... 이게 다른 거네요? 이게 약간 좀... 사양이? 사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쪽 반응조에서 계속 발효가 되고 이게 이제... 발효조가 1주일 지나서 끝나면 두 번째 반응조에 계속 음식물을 넣고 이쪽은 숙성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교대 반응을 하는 거죠. 아... 포장까지 다 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이거 참 구조는 심플한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고. 네, 네. 어허...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인 것은 여기서 나오는 퇴비의 질이거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기질 퇴비의 거의 90% 이상이 민숙 퇴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농사를 망치는 주 원인으로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유기질 퇴비의 문제가 심각한데, 농사 현장에서는. 네. 여기서 성분 분석한 걸 보니까 상당히 질이 우수해요. 네. 유기물 함량이 7, 80%가 되고 네. 함수율이 보니까 상당히 함수율도 낮던데. 2, 30% 그리고 핵심적인 게 염분인데, 염분이 지금 나오는 게 0.5%에서 1%죠? 네, 1% 염분은 규격상, 비로공정 규격상 2%인데, 저희가 한 50%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숙 완료, 이것도 받아.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여기서 나온 퇴비는 분명히 질 좋은 유기질 퇴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된 게 아니라, 이 수소 아파트 텃밭학교에서 3년 동안 그걸 가지고 장물을 재배했잖아요. 네. 아주 건실하게 잘 자라서, 아주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드워크로도 검증이 됐다는 거고. 지금 뭐 수소단지는 여기 보시면. 텃밭을 이렇게 입니까? 네, 텃밭을 아주 틀밭으로,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잘 만들었다고 진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50세대가 한 번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50개의 개별 텃밭에, 자기가 한 학기 동안 농사를 질 수 있게 해주고요. 음... 요새는 많이 왔어요. 70세대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렇고 있어요. 박사님.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 핵심 기술이 물론 관련 특허가 많이 있는데, 목질 바이오 칩 같아요. 그럼 목질 바이오 칩은 일반 텃밭하고 분명히 다른 건데, 그게 이제 다공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고, 또 미생물의 전식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목질 바이오 칩은 특별한 후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은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으로요? 네. 수가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탄지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면, 아마 이런 우리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체 분들이 농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질 바이오 칩을 볼 수 있을까요? 목질 바이오 칩은 이번에 안 가져왔는데요. 아, 이거 현장에는 없고. 지금 여기, 여기 있는 건 이건 뭡니까? 바로 칩을 같이 섞여서 만들어주고, 세종텝입니다. 아, 완성텝이. 아, 이거는 현장에서 샘플을 나눠주시나 보죠? 네. 이건 지금 수서단지에서 만든 텝을 갖고 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냄새가 상당히 구수해요. 아주 숙속이 잘 된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기능이 있는 이런 자원순환 시스템을 결국은 우리 사회의 문제인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아주 이거는 탁월한 기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널리 확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LH는 공기업이라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 네. 민간기업한테 기술 이전시켜서 나름대로 이걸 활성화시키는 뭔가 플로어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민간기업에게는 공반성장의 개념으로 기술 이전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 도로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JBS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우리 국가적 숙원사업인 음식물 퇴비 자원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이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LH 토지주택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팀의 혜택을 얻어냅니다. well,요,요,요,요. 정말 긴장한걸 왼쪽으로 오디자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